김생민. 직접적 금전 피해 방송인 김생민이 미투 논란 이후 자숙 중이다. 자숙 전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 하나가 광고 위약금 문제다. 취재 결과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다. 김생민은 팟캐스트 성은이 김숙이 비밀보장에서 이른바 경제자문위원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KBS ETV 김생민의 영수증을 론칭했다. 그는 근검 절약 정신과 스튜피드 그루이 등이 재미를 전해주는 유행어가 돼 제일의 전성기를 누렸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만 10개에 달했고 20여 편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 논란이 일었다. 10년 전인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선추행했고 최근 그 중 1명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공식 사과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논란과 함께 광고 위약금이 뜨거운 감자였다. 적게는 억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대까지 위약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방송가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한강국의 관계자는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무리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원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 형과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를 일으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등으로 갑의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논란은 10년 전 일이다.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존미난 경우란 곧 이현수 이케 이후om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